어 재훈오빠 자 다트 보냈어요 자 관심없는듬 자 일중독자 자 김지현 관심없어요 아 울고있어요 아 지현전 아 울고있어요 자 지현전 야심차에 고백했는데 네 춤독서실에 오신 모든 참여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독서실 정보 김민우입니다 오늘 춤독서실 12시 10분까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2시 10분 뒤통수 캠시 어떤 멜빵 고양시 어떤 교재 준비하시죠 에? 원 딥퍼시스틴 허머 허머러지가 뭐야 나 웬만한 영어 단어 아는데 심플렉스 벨텍스? 어 생물 쪽 야 방 좋다 야 야 야 그렇지 야 야 좋아 야 패션 뭐야 야 유폼 어 모티브 야 이거 내 방송댄스 동아리야 얘들아 와 몇 귀야? 15기 와 나 7기인데 와 8년째 야 형 학교에서 인기 어느정도야 형 학교에 어 좋다 일본의 정세를 파악하고 개화정책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 어 정답 조선통신사 나 한국사 5년째야 아니야? 아 조사시 아 야 아 아 아 아 1880 80년 아니야 1880년 아 조사시 아 다음 문제 다음 문제 다음 문제 아이 다음 문제 다음 문제 한번만 한번만 기회 한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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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한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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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통내 기모 암호는 이영창 아 이영 아 이영 아니 저 이거 이영창 영선사인가? 아 기기창인가? 와 개어렵네 와 이영창 기기창 아 아니야? 아 아 나 영선사 말했잖아 아까 1883년 한번만 더 한번만 더요 한번만 한번만 더요 19세기 없만 성리학을 신봉하는 보수성 유생자 서양생을 물리쳐야 한다는 와 잠깐만 어허어? 음 아 씩 서원 아 외향일체 아 외향일체 하 외향일체론 아 씨 아니야? 민수생 씨 혼자 공부하세요 잠시만 여러분들, 여러분들 잠시만, 야 그 혹시 아세요? 내가 유튜버 중에 일본 신진의 장인 누군지 아시죠? 그분, 그분 같은데 누군지 알지? 레고씨, 레고씨, 레고치치치, 레고치치, 그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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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분 아니야? 지금 이거 약간 분신술 쓴 것 같은데 그거야 여러분들? 어, 재훈씨 많이, 많이 쇠락하셨는데 얘들아 잠깐만, 재훈씨 또 할 일이 끝나신 것 같아요? 오, 뭔가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여기, 야 너 어디야? 야, 여기 있어도 돼 지금? 아 이거 배경인가? 아 뭐야, 깜짝이야, 야 이거 크로마키야? 이동석씨 어떤 교회 준비하시죠? 이분 지금 카페에서, 어, 이분을 지금 흠모하시는 분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카페 한번 들어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글쩍 글쩍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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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네 개관종이었습니다, 전지현씨 어떤 교회 준비하셨나요? 이렇게 또 하트시그널, 자, 중독서시 하트시그널, 자, 중독서시 하트시그널, 재훈증, 어 재훈 오빠, 자, 일단 하트 보냈어요 자, 관심 없는듣, 자, 1중독자, 자, 자, 김지현 관심 없어요 자, 김지현, 자, 관심 없는 저 끝까지, 그렇습니다 자, 아 울고 있어요, 아 지현전, 아 울고 있어요 자, 지현전 야심차게 고백했는데 야, 야, 잠깐만, 박경리의 토지 있어? 감성? 야, 지금 이거 읽어? 야, 이거는 거의 한, 이거 전두환 정보 때 필독 도서 아니야? 야, 이걸 읽어버린다고? 야, 이거는 뭐야? 아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아, 시험 범이야? 어, 일단 알겠습니다 어, 이, 공부를 하긴 하시네? 음, 어, 좋습니다 근데 자세 자체는 딱히 그렇게 많은 PPT 슬라이드를 보고 잘 거 같진 않습니다 어, 오케이, 오케이 자, 던졌어요 일단 하나 던졌고 자, 세상 공부 싫어하는 표정 이러면 안 돼요 어, 그렇지 눈빛 좋잖아 야, 눈썹, 야, 민석아 눈빛 좋잖아 머리살 좋잖아 그렇지, 야, 이거지 야, 이거지 얘들아, 어, 놓잖아 아, 민석이 합격이다 어, 민석이 느낌 있잖아 야, 야, 맘, 다리 야, 야, 다리 내려임머 하하하하하하 괴, 괴물쥐 씨 아니에요, 괴물쥐 씨? 어, 야, 좋다, 야 어, 한양대, 야, 한양대 최대, 오 야, 수험생 유의사항을 살펴, 야, 이거 그래 미리 살펴보고 가야지 머쉬베논 플러스 괴물쥐 느낌이 나요 어, 좋습니다 이 친구 머리스타일 좋아요 머리스타일도 좋고 음 야, 불의 축제 스킨 있었어? 이거 뭐야, 어, 잠깐만 야, 스킨 새로 나왔어, 얘들아, 이거? 아트록스 아니야, 아트록스? 예, 일단 알겠습니다 야, 고등래퍼 포 지원 공부법이 있었어? 밀리타 로켄? 거의 비듬 모자급인데? 야, 이 모자나 저 모자나 자, 이씨 어, 우진아 너, 너 잼민이지? 영락없는 잼민인데? 모자하며, 이거? 어, 백발백중 공부법이었구나, 야, 미안하다 동기타, 야, 좋다 어, 기타 나쁘지 않지 약간 페이커님도 있는 것 같고 아, 나 오렌지 엄청 먹었네, 얘? 이런 애들 꼭 어머니들이 주는 과일 같은 건 안 먹어 꼭 저런 거 사 먹는다니까? 응 야, 저거 먹을 방에 과일 먹어 아, 씨 엄청 먹네 어우 너 머리 밀지 않았냐, 이거? 야, 학교에서 트러블 있었어? 주임사님하고? 좀 트러블이 있었나 보다 그래, 그래, 어 좋아 왠지 외국 사람일 것 같은데, 아니, 어 아니구나, 아, 미안 아, 영락없는 한국 수험생이었다 야, 어, 야, 뭐야, 뭐 못 풀고 있어, 어 어, 그래, 어, 미안 아니, 머리 스타일이 어, 좋아요 오우 예전 아이돌 머리예요? 오우, 좋아요 세상에 불만 있어? 어, 진짜 주성아 어, 세상에 좀 눈 순둥하게 떠보자 주성아, 아이, 너무, 어 자, 반응 보고 웃기 시작합니다 오케이, 주성아 야, 주성아, 근데 너 머리 스타일 이러고 교수님 앞에 갈 거야? 조금 엑시던트인데 서울대는 대면인데, 면접 야, 머리 스타일 이러고 조금 엑시던트긴 한데 아, 괜찮나? 교수님들 어떻게 볼지 모르겠다 괜찮아? 아, 오케이, 일단 알겠다 어, 아, 머리 스타일 조금 엑시던트인데 어, 오케이 야, 줌 독서실 이거 분점 있었어? 프랜차이즈 아닌데? 어, 야, 분점 열었네 그렇지? 촌면 앞에 공개된 분점입니다 3명 어, 저쪽은 내가 돈이 없어가지고 월세 낼 돈이 없어서 공간이 좀 협소해요 에, 결국 topped 저쪽 독서실은 3명이에요 3명 3명 좀 협소합니다 좋잖아 장이야 그렇지 눈빛 좋잖아 좋다 어 뭐야 이걸 어? 야 너 뭐 허경영이야? 어디에 관심있는거야? 장이야 장희씨 장희씨 안돼요 오케이 오케이 장희씨 일어나요 장희씨 장희씨 일어나요 장희씨 일어났다 뭐야 뭐 와 컨셉 미쳤는데? 야 일단은 다음까지 한번 가볼게요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스테로 공부법 있었어? 야 사쿠랑보 공부법 있었어? 어 어 어 오케이 하품 한번 해줘 어이구 어이구 피곤하다 피곤하다 아이고 피곤합니다 어이구 피곤해요 피곤해요 어 리얼합니다 리얼해요 어이구 어디있냐 근데 야외에서 공부하는 것 같아 약간 어 야 근데 집에 보일러 안 켜져? 아 너무 재밌는데 아 추워요 추워요 어 춥다 춥다 어 어 좋아요 귀여워요 앞광고 공부법 있었어? 이걸 얘는 어디서 다 받아왔지 이거 테라를 야 이런걸 다 어디서 받아왔을거야 근데 오케이 좋아 좋아 어 오케이 1 2 3 4 어 1 4 어 잘 춰요 어 좋아요 잘 춰요 어 잘 춰요 잘 춰요 어 좋아요 좋아요 어 잘 춰요 어 좋아 어호 어 개 잘 춰 어 잘 춰 오호호 오호호호 왜 이렇게 잘 춰? 어? 눌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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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눌러! 나이스 예 팔로우 한 명 늘었다 이 분은 안해 얘도 안해 어 개 신기하네 어 미희미는 좋아하지마 그게 뭔데 미희미는 좋아하지 말라고 그거 어떻게 아는 건데 재훈오빠 존잘요 요요님 죄송하지만 제 마음은 왜 기립니다 재훈오빠 이걸 너무 야 굉장히 강력하게 표현하는데? 자 재훈오빠 반응 볼게요 자 두 분이서 한번 대화를 좀 아하하하하하 아 좋아요 김재훈씨 끄덕후덕 좋아요 자 김재훈씨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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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머쓱해요 자 아직 부담스러운 보습 자 적극적인 여자와 수줍은 남자 자 김재훈 고민해요 자 넘어가 하하하하 자 넘어가라고 하네요 자 이 둘의 사랑은 어떻게 될 것인지 야 아니 왜 여기서 자냐고 줌독서실 16분 남았는데 뭘 한 시간 뒤에 나가아 줌독서실 처음 오시는 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 뭐죠?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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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뭐야 야 너도 유튜브가 할 수 있어?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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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나 준비해오는 거야 하하하하 하하하하 또 왜 이래 야 주성아 야 주성클한보 뭐야 이거 야 주클한보 뭐야 주성아 너 아까 면접 준비하고 있지 않았어? 교수님 앞에 가서 할 거야? 어 나 주클한보 오 시 بت 빠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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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 개잘 rus 잘 춰요 오우 오 좋아 잘 춰요 잘 춰 그만해요 그만해요 자, 야 얼마, 야 뒤에 뭐야? 야 뒤에, 뒤에 동생! 야 동생, 어 야 동생 잔다. 야 동생 잔다. 동생 잔는데 왜 왔어. 딱 말씀드릴게요. 코로나 끝나면 이곳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런 거 그만 찾으라고. 야 너, 야 최대 준비돼? 여기서? 뭐 하는데 너. 오케이, 보여줘 실기. 그렇지.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안 던졌지? 너 일로 와봐. 야 너 일로 와봐. 너 안 던졌지? 너 안 던졌지? 야! 야 침대 왜 이렇게 넓어? 침대 혼자 잔 침대 바짝 개 넓네. 부럽다. 야 좀 그만해. 한성원 선생님 좀. 일단 한성원 선생님 좀 우리가 풀어주자. 어? 놓아드리자 좀. 야 공부하는 거 맞지? 어우 나. 야 맞짱 들어가는 거 아니지? 눈빛이 너무 매서워. 아이 또 코로나 야발서 있고. 야 너무 무서워. 청와대 찾아갈 거 같아. 아우 씨. 처음으로 중독서실로 1000명을 넘겼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에 또 와서 참여해주세요. 너무 감사합니다. 안녕. 10분 302 Happn. 웹급